네, 시장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공약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짱 공약주 한국투자증권 e프렌드의 이나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관심 종목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인 시그네틱스입니다. 2012년 비메모리 부분의 매출 비중이 65%로 실적 안정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IT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부분에서 수요 성장이 기대는 종목들로 매수 확산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각화된 거래선에서 다양한 제품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3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자소간 둔화됐었던 성장성이 재조명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그네틱스는 올 1분기에 경쟁업체들의 대부분이 시황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영업 마진율이 좀 축소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고객군과 제품군들을 바탕으로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상황이고요. 2013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지만 전체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FPGA 매출 비중이 20%로 축소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플리츠 CSP의 제품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군들의 변화 자체는 이익률이 높은 쪽으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더 추가 개선되는 모습으로 연결될 전망이고요.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해서 실적 안정성이 강화된다는 측면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것도 매력이기 때문에 시그네틱스에 대한 관심 가져보실만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3,5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e프렌드의 이나혜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